안녕하세요. 경폴카 경찰업법 강사 이호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폴카집에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출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기출됐던 내용들, 기출됐던 판례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판례에서 다른 부분들,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라도 다른 쟁점들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출되었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쟁점, 같은 판례, 기초가 됐던 판례에서 다른 쟁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제는 22년 1차, 우리 경찰 시험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봤던 경우죠.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그걸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익숙한데 그런데 어디가 다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지문 한번 문제는 험재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의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당 조항은 평등원 측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 신뢰보원 측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실종선고 제도라는 게 민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과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물론 간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본다면 이 A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인 B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C라는 직계, 비속, 자식, 아들이나 딸이 있겠죠. 그런데 A가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얘가 실종이 됐다는 거죠. 실종. 실종이 되셨어도 사망하지, 사망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이 확인되지 않으면 A의 재산이 B나 C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법상 사망이 확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망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종기간, 실종기간이 도과하면 실종기간이라는 걸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런 걸 정해놓고 실종기간이 도과했다. 실종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소식이 있었던 순간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갔다 이거죠. 1년이면 1년 이런 기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B와 C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법원에다가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종선고라는 것을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실종선고를 내려주겠죠. 실종선고. 그럼 실종선고 결정을 내려준다. 실종선고가 법원이 결정을 내려줬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실종기간, 이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사망한 것으로. 그러면 이제 상속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상속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지문에서 말하는 건 실종선고 기간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됐다는 거죠. 민법의 개정, 민법. 특히 이제 상속법, 이런 민법이 개정되면서 실종선고는 실제 법원에서 실종선고는 이때 내려집니다. 실종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종선고 결정을 법원이 내려주게 되면 이 기간이 만료된 때,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그럼 이때 상속이 개시된다면 구민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때 민법 부칙에서 민법 부칙 조항에서는 이렇게 실종, 이런 상황이라도 실종선고가 신법, 신민법 시행 후에 내려진 경우에는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신법을 적용해라. 사망으로 의제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가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되게 남녀차별적인 우리 민법 규정이나 상속 규정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이제 물어본다면 합헌이다라고 일단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실험에 나왔던 건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다. 뭔가 이제 옛날법에 따르면 옛날법에 따르면 더 유리하게 상속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법 부측에서 이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낯설기 때문에 간부 시험 같은 데서는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민법 총칙에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공체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 이런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지만 소추 가능성이란 건 이제 공소 제기를 얘기하는 거죠. 범죄가 성립됐다고 생각했을 때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소 제기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소추 가능성은 공소 제기 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은 아님으로 그래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는 범죄의 성립 조건은 아니잖아요. 범죄의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급 입법이 되는 건 맞겠죠. 소급 입법이 되는 건 맞습니다. 내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12조 1항 및 13조 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형벌 불수호구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형벌 불수호구 원칙은 주로 구성요건이나 형사처벌 조항 이런 실제법에 적용되는 거고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뭐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형벌 불수호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소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소급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형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제어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과도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벌 불수호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무조건 공소시효에 대해서 소급 입법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이 되는 건 아니고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법적 안정성은 주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려는 개인의 신뢰 보호 원칙이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측면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반대로 돼 있다.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신뢰 보호 원칙입니다. 여기가 객관적이 돼야겠죠. 객관적이 돼야 된다. 실제 법적 안정성이 더 큰 개념이고요. 법적 안정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을 큰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신뢰 보호 원칙은 신뢰 보호 원칙은 주관적 측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바꿔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대충대충 보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의 틀을 잡아주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됩니다. 뭐다? 이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신뢰 보호 원칙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신뢰 보호 원칙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틀렸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판례죠. 보통 임대차 보호법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럴 때는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 임대인이 건물주라면 임차인은 새 들어있는 사람이죠. 상가든 집이든 저도 새 들어살고 있는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의 갑질을 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거생활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법을 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상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죠. 임차인인 상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상가를 계약했어요. 임차인이 계약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년 동안은 계속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계약갱신이라는 게 연장을 요구하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데 원래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좀 더 범위를 넓힌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돈이 소위 말하는 투자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1, 2년 있다가 가게 문 닫고 나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한 거 본전도 못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상가 업무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 조항을 장례를 향해서 시행하는 건 괜찮은데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계약이 이미 한 3년쯤 진행이 됐다 이거죠. 그럼 옛날 법에 따르면 2년만 더 있으면 계약이 끝나는데 이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 10년 규정이 적용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7년을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7년을 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치기 중은 부진정 소위법입니다. 진정 소위법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계약이죠. 아직 확고한 신뢰가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위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소급위법에 해당하므로 헌법 13조 2항에서 말하는 소위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없고 소위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될 리가 없다. 소위법 금주안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소위법 금주안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가 법치 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것인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두 줄의 의미는 뭘까요? 소위법 금주안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따로 살펴봐야 된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건 소위법 금주안칙 당연히 문제가 안 되니까 위반되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합헌이 됩니다.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험에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었고 우리 시험에도 또 물어보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 부진정 소위법을 진정 소위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진정 소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부진정 소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공익과 사익을 항상 비교 역량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가 22년 1차에서 출제되었던 신뢰보호 원칙 관련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